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신명기 4장 4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오 하나는 길라 나무시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오 하나는 바상골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낳은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료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백볼 맞은 별 고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해스본에 사는 앞머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낳은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사나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앞머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아라반 바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오늘 신명기 4장 4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이 어디에서 선포를 하였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오직 여와 하나님 한 번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 요단강 동편의 도피성 세 성읍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민숙이 35장을 가면 자세히 나와 있고 또한 여우수와서 20장 7절 8절을 보면 그 성읍 6개를 말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또한 요단강 저 서편의 세 성읍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하게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소와서 20장 7절에서 8절에 가보면 여섯 성읍을 말하고 있는데 동편 이쪽에는 베셀이라는 것과 또 길랄라못 바산곤란을 주고 서편에는 갈릴리, 데레스와 또 세겜과 헤브론 이렇게 여섯 성읍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섯 성읍의 이름이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의미를 하나님이 지정하셨느냐 첫 번째로 루벤지파가 가진 그 기업 중에서 베셀이라는 것을 택한 이 베셀의 이름은 금광석 같은 걸 표현을 갖고 있어요 금광석의 의미 근데 이 금광석은 아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또 다른 의미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요새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셀은 요새를 말하고 있다 근데 그 요새는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진 아주 강한 산성인 요새를 의미합니다 또 갓지파에 있는 기업 중에서 구별된 길랄라못 성읍은 가장 높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문화세지파 중에서 가진 땅에서 바산곤란이라고 구별한 이 성읍의 곤란이란 뜻은 기쁨과 환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간 서편에 있는 새 성읍 납달리 땅에 있는 갈렐리 게데스라는 곳에 게데스라는 의미는 거룩한 장소 Holy Place 그러면서 Sanctuary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땅에서 세계무라고 구별된 성읍의 이름은 어깨, 정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유대지파 중에서 헤브론이라는 그 성읍의 이름은 연합이라는 Association, 연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섯 가지 성읍을 우리가 살펴볼 때 갈렐리 게데스가 제일 위에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장소예요 Holy Place 근데 Sanctuary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왼쪽으로는 그 색의 어깨의 정사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또 오른쪽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게 한 그 요새 또 길랄라못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높은 것 그리고 나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것이 있고 또한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 성읍을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여섯 가지 의미는 모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Sanctuary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높은 곳에 계신 그런 거룩한 성소임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분이시며 또한 그분 안에서는 우리가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사가 되심을 이 도피성이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0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활란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여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활란 가운데서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결국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진멸하시고 사단의 사망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쫓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내 목숨을 내어놓으라 너는 내 손에 죽으리라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35장을 가보면 이 도피성이 어떻게 되어진가를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왜 이 도피성을 하게 했느냐 살인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읍을 준비하게 하셨고 도피한 자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35장을 가보면 그 35장에 도피성을 만들 때에 요단강 동편에만 만든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서편에도 만드는데 이 서편의 것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난 땅에 들어 쓰거든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11절에 말합니다 건너가서 아직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피성을 정하라 도피성이 요단강 동편에 있고 도피성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부분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서나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서나 영혼의 상태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섯 성읍을 두게 하신 것은 그 살인자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도록 그 성읍을 만들게 합니다 민숙이 35장 25절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그는 거룩한 기름봄을 받은 제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그러면 멜기 세댁 대제사장 유다치 파중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부피성은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피로힐러 살인의 죄를 졌을 때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1년이 지나면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어서 다른 대제사장이 생기겠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그 도피성으로 피난해 왔을 때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 본업으로 이것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살인의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 죄의 어떤 저주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이 첫 번째는 그 보수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시고 피난처가 되어지도록 그 도피성이라는 것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율법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들이 자기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이 의미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쫓아다니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자마자 도피성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동쪽에도 주고 서쪽에도 주게끔 했다 언제 이 도피성을 주었어요? 시온 왕과 바산 왕의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도피성을 세우셨다 이 말은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시는 그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을 때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밑에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 바로 요단 동쪽 백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올이라는 것은 발 부올을 섬기는 곳에 맞은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발을 섬기는 산당이 세워진 그곳에 그 맞은편 골짜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어떤 법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가 그 땅에 관용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더 이상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그들이 취하게 되어질 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을 갖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시작되어질 때에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율법이 없었던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때에도 율법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는 그 믿음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나아간 그 순종이 그에게 의롭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서편의 땅을 차지하러 가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주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지어질 때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확하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합니다 라는 거죠 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은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준비하시고 또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도피성을 구별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그들이 혹 어겨서 살인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자는 일부러 살인을 한 자가 아니라 부지 불식간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죄를 지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주어지는 의미는 어떤 육적인 죄의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에 지은 죄일지라도 그 육이 지은 죄가 마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육으로 지은 죄 또한 내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 살인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심령 가운데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영을 지 못해서 아직은 알지 못해서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일은의 일곱 번의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주셔서 율법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반드시 죄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온다면 그래서 이 바할 부월이 있는 그 산당 맞은편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보게 하는 거죠 율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세상에 우상을 삼겼던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그 아머리 족속의 땅에 속했던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율법 앞에 죄를 회개할 때 도피성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10편 28편 7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10편 33편 20절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여호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주님이 도피성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신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뒤에 도피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율법에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 어디에서 주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암머리 족속의 땅 그것을 취했어요 그러면 내가 암머리 족속의 땅이었잖아요 내 입체가 그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산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법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죄를 지은 것을 이 육이 끊임없이 깨닫고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동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혼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또 율법 앞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육으로든 우리 혼적인 부분으로든 영적인 부분으로든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있었던 땅 그 암머리 족속의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으니 이제 율법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율법이 반드시 지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벗어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그래 있어서 죄를 깨닫고 맨날 죄의식 속에서 고통하고 그 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죄악에 눌려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도피성으로 우리는 들어가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어떤 제한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가진 그런 의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연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수로 매겨줄 수 없는 가범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희락을 누리는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무엇이 될 때 우리의 정사가 되었죠 세계미라는 도시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벨산과 그림심산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에벨산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으로서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의 정사 그 공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공의 하나님 재판관이 되어주셨고 그 분 안에 우리가 피한 처가 돼서 우리가 피할 때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도대체 왜 주었느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추리기 16장 4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추리기 16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땅에 내려주시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지 아닌지 지키는지 시험하리라 그런데 이 만나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셔서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정말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나 아니지키나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를 주께서 보시고자 함입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겠죠 매일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너희가 매일 나아가서 만나를 거둬들이되 한 오멜만 거둬들이라 그랬어요 더 거두지도 말고 덜 거두지도 말고 그들이 많이 거둬도 그 한 오멜이 다 그냥 한 오멜이 돼서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아니하는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 만나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병의 이적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었을 때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모두가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한 오멜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하루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오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출애극기 16장의 33절을 보면 그 한 오멜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바시베일더라 근데 레이기 5장 11절을 가면 그것이 바로 고운 가로 속재재물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것이 에바시베일라는 거예요 한 오멜에 만나는 에바시베일 속재재물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 들여진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 한 오멜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하루 양식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 한 오멜을 취하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리라 너희를 시험하리라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 크리스토도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도 그 말씀을 비유로 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여와 하나님을 만약에 정말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라고 여기는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한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둬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먹고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묵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순정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내 안에 와서 오늘 하루에 양식이 되어지고 바로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지고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크리스토 안에서 바로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하루 양식인 그 만나가 되신 생명의 떡 우리 예수 크리스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데 매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 매일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우리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그 기억 가운데에서 우리 육에서나 우리의 어떤 영혼에서나 완전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도 쳐서 십자가에 복정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식이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단도 우리에게 나와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여 구원을 맛보는 자여 바로 도피성에 거하는 자이며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고 살찌는 자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자여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하고 또 서편의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도피성을 얘기하시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의미를 내 말씀으로 새기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럴 때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나올 때 힘들 것도 있어요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신 주님 나의 힘이고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내게 이루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